우리 보수가 지금 뭐요 갈래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확실한 기치로 이 보수가 재건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중심에 서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런 운동권 좌경 친북 정권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말 알고 싶은 그 진실도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이 사건의 진정한 진실은 이제는 역사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국 변호사 오늘 김진태 의원의 일정을 보면 국회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생각하고 서문시장을 방문한다. 어떤 정치 철학인지 대본을 알 수 있죠. 너무나 명백하게 좀 드러나는 일정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본인의 어떤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킴이가 되겠다. 나는 끝까지 내가 뭐 이번에 죽나 나중에 죽나 똑같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굉장하게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김진태 의원이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선거 전략이나 타겟층으로 삼는 어떤 지지층 자체가 온건 보수라든가 중도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조금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변함없는 그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이번 경선 과정을 가겠다라는 것을 조금 명백하게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17일 날 했던 자유한국당의 어떤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연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의 환호성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거의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진짜 그대로 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열렬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추가적인 어떤 전략이나 이런 어떤 방향성에 없이 이대로 쭉 아마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진박, 친박이나 이런 어떤 지지자들은 열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아마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또 박사모도 많이 조금 후원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이런 장면 홍준표 지사가 선두로 앞서 나가 있고 김진태 의원이 뒤쫓는 양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후보 지금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여섯 후보 중에서는 지금 현재 홍준표 지사가 1등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이 지금 2등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항교안 대행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홍준표 지사가 치고 나오면서 굉장히 앞서가는데 김진태 의원이 진박, 진박의 핵심 콘크리트를 갖다가 공략을 함으로써 상당히 지금 쫓아가는 그런 형국으로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워낙에 홍준표 지사가 아주 활동력이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다음에 기존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경선해서 누구를 지지하냐는 건 홍준표 지사가 굉장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마치 민주당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하면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지사를 압도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그런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당 내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록 비박이 되서 불구하고 거의 60%에 가까운 56%를 가지고 있고 지금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많은 후보들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16% 정도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지사 그리고 또 김진태 두 분의 어떤 양강 구도를 잇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선일보 이외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갤럭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8명을 해서 그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진태 후보가 처음으로 1%로 8위에 올랐습니다. 그 반면에 바른 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8등을 아예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태극기에 집회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김진태 후보를 실제 태극기 집회에 가면 김진태를 대통령이라는 말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친박 의원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결집하는 가운데 김진태 후보가 실제로 어떤 대통령이 되는지는 여부는 변론으로 해서 일단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컨벤션 효과로서 어쨌든 8명에도 지금 들어가고 실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양강 체제를 구축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홍준표 지사가 계속 다른 분들을 얘기를 안 하면서 김진태 의원과의 싸움을 거는 듯 싸움에 응하는 것 같이 해서 결국 스스로 1위로 만들면서 1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오히려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회 때 실제 두 사람의 설정까지는 아닌가 하고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려운 재판을 내 거기에도 무죄까지 받으셨어요.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서 홍 후보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 양박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양박이 뭔가 했더니 양아치 친박을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 후보님께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셨던 그런 친박에 저 같은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당에 정말 그런 친박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부재받는 순간에 울컥 그 생각이 들었죠. 그 이야기할 때도 극히 일부 양박이라고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님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홍준표 지사가 사실 김진태 의원의 프레임에 완전히 말려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나면 친박계 세력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유력한 주자는 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중심으로 친박계 의원들까지 다 규합하는 보수의 적자가 되고자 아마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상황을 보게 되면 친박은 여전히 자유한국당 내에서 굉장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을 중심으로 아주 뚜렷하게 뭉치고 있거든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우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처단하고 거기에 대한 공과 가를 본인이 다 안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과거 같은 새누리당 시절에는 전국민적으로 한 40%가 넘는 지지를 받았던 적도 있는데 지금 대통령 파면 이후로는 한 10%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강성 친박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가겠다는 일부만 남아 있는데 그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우고 친박을 배제하고 후보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진태 의원을 향해서 당신은 양박이 아니하라고 한 발 물어서는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김진태 의원은 더 신이 나갖고 아마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은요. 오늘 이제 2차 컷오프가 있고 마지막 결선 투표는 현장에서 투표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50대 50입니다. 돈을 내게 되는 책임당원이 50%가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조직력의 승부를 볼 수 있고 50%는 여론조사로 결정이 되는데 김진태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조금만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홍준표 지사가 아니라 진짜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분대에 다시 돌아오고 받기로 했어요. 들어갈!